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챕터 1의 세 번째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막상 해보니까 참 새롭죠 이렇게 꽤 많은 글을 꾸준히 읽는 거 그래도 이제 일주일 안에 아마도 세 번째 강의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약간의 뿌듯함을 벌써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강의는 중간에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노래하려고요 동물들이 부르는 노래를 저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의 연설이 끝나는 데까지예요 자 들어가 볼까요 시작은 At this moment there was a tremendous uproar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 순간에 there was a tremendous, tremendous는 엄청난 이라는 말이 몸을 떨릴 만큼 트렘볼이 떨라거든요 몸이 덜덜 떨릴만한 uproar, roar는 우르렁 하는 거고 앞에 up을 붙인 거죠 큰 소리가 들렸어요 연설을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좀 소동이 난 대로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맨 마지막 챕터 1의 맨 마지막은 연설이 다 끝나갈 때쯤 미스트리 존스가 깨가지고 뭔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The whole farm was asleep in a moment 한순간에 갑자기 싹 잠이 드는 데서 끝납니다 되게 좀 연극 같죠? 자 시작해 볼게요 꽤 글이 많지만 우리가 이걸 잘 넘어가야죠 All the habits of men All the habits of men 인간의 모든 habits 습관들은 are evil, 악하다 And 그리고 above all, 모든 것 위에 제일 중요한 거 No animal, 어떤 동물도 Must ever, 절대 절대 Must ever tyrannize over his own kind His own kind 라는 말은 즉 동물이죠 그 자신의 종류 이랬으니까 종류, 오버라는 거 이제 그 위에서 tyrannize라는 아주 중요한 말은 타이어렌트가 독재자거든요 우리 김정은, 스탈린 이런 사람들 독재자를 타이어렌트라고 해요 근데 이게 동사가 되면 tyrannize라고 하고 독재자는 위에서 이렇게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no animal, 어떤 동물도 His own kind, 자기 자신의 종류 인간은 뭐 독재해도 되는데 동물한테 tyrannize over 해서는 절대 안 된다 Weak or strong, clever or simple 이런 형용사가 나오면 이 weak or strong과 clever or simple이 누구를 수식하는지를 찾아봐야 되죠 위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 중에는, 동물 중에는 weak 한 애들도 있고 or strong 강한 애들도 있고 clever하거나 or simple 여기서 simple이라는 말은 단순한 생각을 하는 좀 이렇게 아주 영리하지는 못한 즉 약간의 어리석은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일어전한 면이 있지만 We are all brothers, 우리는 모두다 형제다 No animal must ever kill any other animal 어떤 다른 동물도 죽여서는 안 된다 All animals are equal 와,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게 복음이었겠죠 그러니까 good news였을 거예요 정말 환호를 했을 겁니다 자, 이제 그것도 무슨 뭔가 굉장히 흥분시키는 얘기들을 하다가 꿈 얘기를 합니다 It was a dream of the earth 자, 그건 내가 꿈꾸면 A dream of the earth 그 지구, 이런 지구에 대한 꿈이었다 그래서 the earth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죠 As it will be when man has vanished 자, 인간이 vanish는 벙 사라져버리는 거고 사라지다 disappear 아실 텐데 그것보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걸 vanish 한다 그래요 인간이 다 사라져버리고 났을 때 As it will be 여기서 it은 the earth를 말하고 지구는 아마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본 거예요 뭔가, 그쵸? 요한 묵시록, 요한 게시록처럼 나중에 이제 정말 멋진 세계가 어떤 것일까를 본 거죠 But it reminded me of something 해서 그것은 나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해줬다 그래서 remind라는 동사가 remind, 사람, 어부, 내용 이렇게 되고 내용 앞에 있는 어부는 a, 대, 라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a, 대, 라고 하면 about만 주로 생각하는데 about은 여러분 수화로 이렇게 하거든요 되게 좀 어수선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수선하지 않게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할 때는 어부를 참 많이 씁니다 자, remind, 사람 그 다음에 어부, 내용이에요 그럼 it reminded me 그래서 그 꿈이 나한테 remind 다시 생각나게 해줬는데 of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의 something을 설명하는 말이 대절이죠 that I had long forgotten 오랫동안 잊어먹었던 게 그 꿈 때문에 생각났어요 자, 오래전 many years ago when I was a little pig my mother and the other souls 엄마하고 다른 소는 이제 그 외에 숫돼지는 bore, b-o-a-r 암태지는 so 그래서 다른 암태지들이 used to sing 했는데 여러분 used도 어릴 때 이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뭐 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used to sing 노래를 하곤 했는데 an old song 한 오래된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부 위치가 나오면 어부 위치는 이제 우리말에 그것에 대해 이런 말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 remind 사람 어부 내용 이러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앞에 song이 있어요 song 노래 그럼 노래 다음에 어부가 나오면 무엇에 대한 노래 이렇게 이제 해석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어부를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머리에 저장되어 있는데 앞에 song이 나오고 어부 위치 이렇게 되면 아 그 노래의 대인 것 같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노래에 대해 그들이 알았다 그러니까 아 노래에 대해 알았던 거예요 knew 어부 더 song이었는데 더 송이 저 앞에 있어서 어부 위치 they knew 이렇게 간 거죠 이런 복잡한 문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차차 하다가 알도록 하고요 일단 어부 위치에서 어부가 애 대해로 해석된다는 것 우리가 애 대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은 앞에 있는 song이라는 명사 저 뒤에 있는 new 이런 것들로 확인이 된다는 것 요즈도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서 대인은 그 이제 my mother하고 other souls를 말해요 그 돼지들이 뭘 알았냐면 그 노래에 대해서는 only the tune 곡만 음만 음음음 이렇게 허밍하게끔 곡만 알았고 and the first three words 처음 세 단어만 기억이 나 있었어요 자 그 노래가 뭘까요 as he had said 이 말을 하는 동안 his voice was hoarse 목이 좀 약간 쉬었습니다만 but he sang very well enough 충분히 잘 노래를 불렀대요 and it was a stirring tune 그 음이 tune 그 음이 스토링 마음을 휘저는 되게 감동적인 그 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omething between 클레멘타인 and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병정들이 노래한다 이거 있잖아 라쿠카라차 이거랑 그 다음에 클레멘타인 이거죠 넓고 넓은 바닷가 예 예 이건 이제 섞은 것 같은 곡이에요 그리고 the words 그 가사는 가사는 이제 lyrics라는 말이 따로 있지만 그냥 말들 즉 가사들이 ran이라는 동사는 쭈루루루루루루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이걸 불러볼게요 beast of england beast of island 좀 높게 잡은 게 아닌가 beast of every land and climb harken to my joyful tidings of the golden future time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beast of england beast은 징승 beast of island beast of every land and climb climb 이제 기후 원래는 b 이 끄트머리에 c-l-i-n-b 를 쓰는데 스펠링은 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제 기후 모든 땅과 기후의 동물들이요 harken to my joyful tidings 하는데 이 harken은 듣다 listen의 같은 말이고요 거기 here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harken to listen to my joyful tidings 하는데 tidings라는 말은 원래 이제 어 그 뭐 달 때문에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밀물 썰물 그걸 타딩이라고는 하지만 들락날락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지 어쩌는지 여기서는 소식을 뜻합니다 근데 타딩스가 소식을 뜻한다는 건 여러분 모두가 아마 아실 거예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 노래 아시죠 거기 보면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이렇게 말해요 그 타딩스 we bring 우리가 가져오는 good tidings 좋은 소식 to you and your kin 여러분과 여러분의 ki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친척들 가족들에게 가져오는 good tidings 좋은 소식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해서 harken to harken to my joyful tidings 나의 기쁜 소식을 잘 들어보세요 of the golden future time 이제 금빛 세계를 설명하겠다는 거죠 sooner or late the day is coming 그날이 올 건데 tyrant man shall be overthrown tyrant 가 나왔습니다 독재자 인간이 shall be overthrown over 에서 v를 생략했다는 표시로 apostrophe 를 했고요 overthrown thrown 던지다 그래서 다 몰려나가 던져질 것이다 and the fruitful fields of england fruitful fodder 여기 이 fields 영국의 이런 fruitful하고 fodder한 땅들이 shall be trot by beast sell on 우리 동물들만 trot는 걷다 걷다 일종이거든요 밟혀질 것이다 ring shall vanish 아마 의미 올렸을 것 같아요 ring들 이런 곱비 같은 걸 하는 코에 코에 여기 보면 ring shall vanish from our noses 하니까 우리 코에 있었던 코걸이 같은 것들이 vanish 사라질 것이고 and the harness from our back 하는데 우리 등에 있었던 harness는 마구라고 해석을 하는데 왜 말을 타려면 위에다가 말 안장 같은 거 얹잖아요 그걸 harness라 그래요 짐을 지우는 거죠 말 안장이나 말 묶는 거 좀 이따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beat and spur shall rust forever beat and spur spur는 동사로 박차를 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말인데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을 빨리 가게 하려고 날카로운 걸로 찌르는 거죠 beat도 그런 찌르는 거래요 beat and spur shall rust forever 얘들 이제 금속인데 영원히 녹슬어 버릴 거라는 거죠 cruel whips no more shall crack 자 crack 라는 건 짝 하고 깨지는 소리인데 cruel whips no more shall crack 채찍이 짝 하고 소리를 내는 일도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예 자 이제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이쪽으로 좀 옮겨서야 될까요 저기 맨 위에 있는 거는 우리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트레드 밀이에요 영어로는 트레드 밀 그때 그 트레드가 저기 나오는 세 번째 제가 형광펜츠를 한 트레드 그것의 원형이 트레드입니다 계속 걷는 거 트레드 그 다음에 트레드 트레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림은 spur 그 말을 날카로운 저걸로 말을 찌르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개를 이렇게 묶는 그 몸통을 묶는 저게 바로 하니스고요 보통은 이제 말에 대해서 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 끝에 있는 거 그는 이제 whip 채찍 그걸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림이랑 같이 단어를 기억하면 외우기고 훨씬 좋잖아요 요새는 이제 구글이 있으니까 이 단어는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싶어 주시면 한번 그걸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 노래 마지막입니다 bright will shine the fields of England 맨 마지막으로 웅장해야 되잖아요 the fields of England의 bright will shine 그래서 환한 빛이 사실은 이 문장은요 주어가 the fields of England 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들판들이 we shine bright 이렇게 내야 되는데 약간 이제 문학적으로 순서를 튼 거죠 환하게 비출 것이다 영국의 들판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for shall its waters be 역시 이 문장의 주어는 its waters 에요 water의 s를 쓰는 건 연못 호수 강 이거 막 다 구분하잖아요 연못은 뭐 판드라 우리말도 다르지만 그래서 그걸 다 합쳐가지고 words 라고 합니다 이것이 더 poor 더 맑아질 것이다 sweeter yet shall blow its breezes 주어는 its breezes 에요 breeze는 참 영어에서 좋아한 단어인데 이렇게 산들바람 부드러운 바람들이 더 달콤하게 yet 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보다도 더 이런 느낌을 줘요 지금까지 보다 더 달콤해질 것이다 on the day that set us free 자유죠 자유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바로 그날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을 꿈꿨습니다 even the stupidest of them 거기 모였던 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이조차도 had already picked up the tune 그 음은 바로 픽업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기억했다는 거죠 and a few of the words 그리고 단어도 몇 개는 기억이 나요 and as for the clever ones 좀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such as the pigs and ducks 이런 일이 똑똑하대요 걔네들의 as for 걔네들의 경우에는 they had the entire song by heart 하는데 have something by heart 이게 외우다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물론 memorize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 암기 말고 충분히 받아들여서 아 이건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건 내가 외웠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learn something by heart have something by heart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자기 가슴에 받아들였습니다 within a few minutes 한 몇 분 만에 완전히 자기값이 되어버린 거죠 너무 감동적이니까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마음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the pellet 자 pellet이 뭐냐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총탄 the pellet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료 중에 이렇게 총탄 모양으로 된 것도 pellet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의 단어들은 저 총탄과 그 다음에 사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네이버에서 pellet을 검색하면 1번 총탄 2번 사료 그러면 아 영어 이게 뭐야 그쵸 뭐 총탄하고 사료를 왜 똑같이 pellet이라 그래 너무 외우기 어렵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어 pellet이란 단어는 총탄과 사료를 둘 다 뜻하게 되느냐 모양이 같아서예요 그래서 이제 pellet을 제가 이제 사전을 종종 보여드릴 텐데 제가 주로 여러분한테 권하는 사전은 맥밀란입니다 보기가 되게 좋거든요 맥밀란의 pellet을 찾아보시면 1번 small round 좀 멀어서 small round piece of a substance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재료에 small round piece 조금만 동그란 어떤 조각을 pellet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보자면 a small round piece of steel or lead 이래요 steel 쇠나 lead는 나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있었던 것과 2번에 있었던 것이 상당히 비슷하죠 a small round of 같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pellet 요것도 pellet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하는 pellet이 동물 사료를 얘기하는 건지 총탄을 얘기하는지는 무엇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컨텍스트요 일단 내용 그걸로 결정하는 겁니다 말의 많은 부분은 글자가 아니라 이야기가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the pellet buried themselves in the world of the burn the burn 헛간의 벽에 자기 자신을 박았답니다 자 가서 팍 bury 묻은 거예요 박힌 거죠 총알이 지금 박힌 거예요 and the meeting broke up hurriedly 그래서 그 모여있던 회의가 break up 깨졌는데 급하게 깨졌습니다 everyone fled to his own sleeping place 해서 모든 동물들이 fled라는 동사는 원래 도망가는 거를 flee 라 하거든요 날아가는 거랑 비슷한데 걔가 날랐어 이러면 걔가 도망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flee fled fled 이래요 어디로 날아갔냐 어디로 도망쳤냐면 his own sleeping place 자기 잘 때 가서 숨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스터 잔스가 자기 이제 배드룸에서 자다가 뭐 노래 부르고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깬 거예요 뭔 일이지 하고 도둑이 들었나 하고는 이제 총을 빵 팔리트가 튀어나간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챕터 1에서 있었던 회의는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챕터 2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좀 흥미진진하죠 이 짧은 이야기 얼마나 많고 정말 너무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꼭 끝까지 읽읍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